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가수 이정옥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힘들 때일수록 가만히 있고 그러면 좀 더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차방에 와서 저는 가끔 이렇게 차도 마시고 명상도 하곤 합니다. 더러 팬분들이 저희 차방에는 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 더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제가 2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유튜브 방송을 이종옥TV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하려 합니다. 제가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보답을 해야 되는데 요즘 행사도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없어서 유튜브로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노래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월 6일 오후 3시 매주 토요일이에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들 좋은 무대로 인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와서 응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정옥이도 힘을 내서 열심히 유튜브 방송하면서 노래도 들려드리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소통에 창을 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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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